여, 인마 조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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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마 아이 자식들 아이고 강부절, 강부절 저 빨리 나가서 저 순살 돌면 성아라 잡고들 빨리 끓여드려 네, 알았습니다 야 인마 야 너희들 인마 이렇게 인마 좀 조용히 해 왜 이렇게 인마 희끄러워 이래 어? 야 너 조용히 해! 무릎 꿇어! 앉아! 앉아! 아 이놈들 이거 질서우지! 야 인마! 너 여기 도테일 시장이야! 너희랑 뒤질라고 해! 야 인마! 조용히 해! 이 자식들이 뒤질라고 이거! 야! 가만있어! 이 자식들 저거 복보다 주먹이네! 야! 난 너희들하고 맞짱 떠서 나한테 너희들 안 돼 이놈의 새끼들아! 너희들 근데 이거 떠들고 주먹고 가야 되니? 나는 인마! 절대 주먹 안 써! 난 지혜로 다 쓴다 지혜로! 지혜야! 지혜야! 니가 널 버리고 다른 놈을 만나! 지혜야! 야 인마! 야 인마! 너 지금 죽을래 인마? 너 왜 그래 인마! 나도 속력 쓸까? 아! 저놈이요! 실현 당해가지고 고성방가로 떠들어가지고 주민들이 시끄러워 죽을라고 그럽니다!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! 지혜야! 사랑해! 야야야! 두 보절! 이거 좀 어떻게 같이 할 수는 이거? 다 방법이 있습니다! 네 그럼 지금부터 조용한 분위기에서 야간 법정을 시작한다! 네! 노상박료로 들어온 놈입니다! 소변식이! 야 소변식이! 어? 어디갔어? 분명히 내가 잡아갖고 왔는데 저거! 저! 저! 이놈아! 저거 완전 습관성이네! 너 자르고 이쪽으로 왔나! 아 저 저놈 때문에 저 관악하고 찌비네가 이렇게 잔뜩 나는구나! 어? 네가 아주 나쁜 놈이구만! 아이고 야시! 가만있어! 가만있어! 저 노상박료로다가 잡현냄이 또 하나 있는데! 야 이놈아 너 나이도 많은 놈이 이놈아 너 노상망려 해가지고 애들한테 창피하지도 않아 이놈아? 야 저 저 이놈 노상망려 일 너 너는 이놈아 한 양이고 너는 두 양 벌금 내. 아니 왜 저런 두 양입니까? 저도 한 양 돼야죠. 너는 이놈아 오죽사고 흔들었잖아 이놈아. 맨날 이놈아 흔들면 이놈아 딱을 하냐. 너는 이놈아 고속도 한 번도 안 쳐갔냐? 야 우리 팔짱 낄까? 팔짱까지 끼면 너무 비푸냥 속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? 어긋나긴 아 팔짱 끼는데 뭘 그래. 산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좀 으쓱하기도 하다. 야 너도 팔짱 껴봐. 응. 이 팔짱이 아니라 이 팔짱이었어? 응. 무뚝뚝이. 가자. Kunst이라는GL 찬찬찬찬 힘들어. 야 잠깐만. 야 이거 진짜 춤이 힘들 것 저 지금 너무 너무 남사스러워. 아이고 아 여자가 다리 쫙쫙 벌리고 고쟁이 다 드러나고 아이고 아 요즘 야간 업소가 얼마나 쇼킹한 데 그래요 이제 어차피 야간에 전산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더 쇼킹한 걸 보여줘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야 쇼킹한 건 니 얼굴 자체가 쇼킹이야 뭘 더 보여줘 진짜 작고 이러면 더 석시한 거 보여준다? 어이구, 보여줘봐, 보여줘봐! 헐크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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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헐크쇼! 나 헐크쇼! 아니 근데, 기방에 손님은 거니 왜 개미 한 마리도 없지? 이상하네. 그게 말이야. 밤에 잠들이 좀 안 오면 이렇게 술 한잔 걸치고 들... 싶은데 왜 안 나오냐 이거? 언니, 그러고 보니까 저쪽에 기방 생겼다고 그러지 않았어? 다들 그리로 간 거 아닐까? 뭐? 아니 너, 여자 치마를 왜 올리고 그랬어? 너 속옷이 빨강이냐 노랑이냐 너 그거 알고 싶어서 올렸냐? 아니요. 저는 그냥 날이 더워서 여자들 땀띠 날까봐 통풍 시켜주려고... 너 인마, 너 인간 부처야? 어? 동풍 시키는 거? 뭐 저거 이상한 놈 아니야 저거? 이 자식이 변명도 변명 같은 걸 내가... 이 자식아! 아니 김보전. 예, 여러 소리 할 거 없어. 점점 하옥 시켰다가 내일 아침에 저 권장 때릴 때 어? 아니 그냥 깜찍 날 때까지 그냥 계속 거기만 막 한 백 대구, 천배구 막 뚜렷해. 네, 확실히 알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아기가 왜 이러세요? 막 타까놈. 자격한 거 치료불거야? 이 씁 또 아무거나야! 너 이마 심심하면 너 쓰레기 처벌하고 그래? 으으... 쓰레기 같은 세상... 으oul! 쓰레기 같은 놈들! 야 인마, 야 인마, Jenny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쓰레기 같은 놈냐, 인마, 너 이러heiro 할 거 없어. 한 달 동안 너 이 동네 고원에 전부 쓰레기 전부 청소해. 보존기의 쓰레기! 너 확인한다 너 어? 야야 한 시간만 쉬어 가자, 쉬어 가자.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야 여기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먹자 응? 야 여기 앉으니까 이게 보통 이게 보통이 아니네. 야 근데 저 바깥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 새끼들. 잡범들하고 얘기하려니까 아주 그 우리 저 인격 깎인 거 아니야? 근데 형님 이렇게 사뚜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먹어도 되는 거야 야심? 너 무슨 소리 굴마? 내가 이게 이거 이거 이거에 따라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엄마 여기 오늘 내가 황제 아니냐? 무슨 얘기로 오고 있어 인마. 그래 그래 그래. 난 이렇게 그냥 밤마다 우리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님. 야 내가 황제고 너 부황제 아니냐? 아니 부황제였구나 감사합니다. 야 여기서 너 어떻게 우선 배우고 있느냐. 그래 그래. 내 거 좀 양이 적네. 응? 아니 조금만 먹게. 어? 야 야 무슨 인마 거기 뜨면 다 갖고 안 해가지고 이거 난 못 먹을. 나뻐드네? 하옥 시킨다? 아니 아니. 나 이거. 나이 고맙고 욕심도 많아가지고. 자주 détest아? 아니 조금만 여기 앉은 것들만 나동수 알아. 하지 마. 하지 마. ㅋㅋ ㅋㅋ ㅋㅋ